아 케이호! 모든 게처럼 터뜨리 빗갚고 어렵던 시간 잘하시네 그래도 웃으려 했지 버티고 버티며 싸웠어 솔직히 몰랐어 우리가 미운지 솔직히 몰랐어 우리가 미운지 이제는 부모님께 돌려줄게 이상한 매력이 있긴 있다 그런데 원희 형이 일단 피치가 아예 한옥타브가 낮은데 되겠어요? 솔직히 몰랐어 우리가 미운지 이제는 부모님께 돌려줄게 아 올리면 되지 올리면 되지 그런데 원희 형이 박자를 잘 못 맞추네 아니 아니 노래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니 혹시 그러면 이 부분 잘하실 수 있는 분 계시면 한번 다 잘하지 뭐 그런데 기회를 한 번씩 불러볼 기회는 줘야 될 것 같아요 뭐 언제든지 언제든지 해보십시오 하하하하 책책책책책책 예예예 자 원희 형 연습해볼게요 랩 뒤에예요 하나 둘 셋 넷 솔직히 몰랐어 우리가 누군지 이제는 부모님께 돌려줄게 이제는 부모님께 돌려줄게 부모님께 돌려줄게 다다다다다 다다다 이렇게요 부모님께 돌려줄게 조금만 흥구를 내려앉히시고 제가 록밴드 목불리라 흥구를 조금 내려안치시고요 흥구를 내려앉히시고요 다시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솔직히 몰랐어. 우리가 미운지. 이제는 부모님께 돌려줄게. 수요수가. 아니요, 형. 이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왜, 왜? 형은 이게 음이 안 되는 분이세요. 왜 나를 포기해? 아니, 딱 들어보면 알아요. 아니, 그런 게 있어. 답자가 안 맞는군. 이제는 부모님께 돌려줄게. 이제는 부모님께 돌려줄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솔직히 몰랐어. 우리가 미운지. 이제는 부모님께 돌려줄게. 지회를 줄게. 오류 났어, 오류. 부모님, 왜 올라가요? 이제는 부모님께. 이제 확실히 났어. 이거 안 되시는 분이라니까. 이제 해봐, 해봐. 내가 내리러. 부모님께. 부모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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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네. 안되나봐 이번에는. 안된데 내가 내가 원희 형을 안다고 그랬지. 내가 안된데. 안된다고. 저기 선생님 선생님들 들리세요? 종국이 형 준호 형 원희 형만 나가라 버텨라 외쳐라 이거 3개 할게요. 음이 나가라 이겁니다. 나가라 이거 아니에요. 나가라 버텨라 버텨라. 조금 원희 형이 원희 형이 조금만 뒤로 나가요 한 두 발짝만. 그렇지 됐어. 원래 이렇게 하는거야. 자 세 분 먼저 가보겠습니다. 연습삼아 녹음. 네. 형이 이렇게 하는거야. 나가라 다시요 다시요. 나가라 다시요 다시요. 나가라 다시요 다시요. 우와 이걸 못 봤어요?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자 원희 형 한 번만 똑같이 하시면 나가십니다 진짜. 내가 해줄게 내가 형 쳐줄게. 하나 둘. 나가라. 셋 넷. 이렇게요. 나가라 나가라. 버텨라. 외쳐라. 노 노 노 노 노.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고. 그런데 원희 형이 형님을 위해서. 노래를 하는 것 중에. 노래를 하는 것 중에. 어 진짜. 어. 아니 지금 형 그룹해요. 전파사. 전파사랑 락밴드.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떨린다 떨려. 야 그 합주할 때. 그때 좀 주위에 여성분들 이렇게 부르고 딱 하면. 그렇지. 멋있잖아.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합주 미팅 많이 했잖냐. 진짜 진짜 형. 우리는 합주 미팅이라는 걸 했었거든 고등학교 때. 아니 그러니까 멤버가 그런 얘기를 했어. 형님 썸타시는 분 쓰면 언제든지 연습해보라고. 바로. 그럼 무조건 헤어집니다 이 형은. 그럼 무조건 헤어집니다. 와 정말하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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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 오늘 진짜 뭔가 다 보여줘. 은희야. 네가 지금 갈고 닦는 거니까. 해봐. 어 해봐. 시원하게 쏟아버려. 희아 나 좀 봐봐 너도 나를 좋아했잖아 희아! 아, 희아 너무 불꽤했다. 희아! 아, 잠깐만. 아, 앞이 쓰고 안 된다. 그러니까 희아부터. 희아! 아, 희아 너무 불꽤했다. 희아! 와, 앞이 쓰고 안 된다. 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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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아부터 맞추고 하자, 희아부터. 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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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말도 안 돼. 희아! 형, 희아 챔피언니까 원희아로 해. 원희아! 원희아! 이렇게. 원희아! 자, 종이 봐봐. 와, 앞에 계시니까. 희아! 높아. 희아! 희아! 높아. 희아! 아니, 얘가. 아니, 얘가. 얘가, 얘가 낮아져야 가시네. 얘는 높은데. 얘는 높은데. 압기. 압기. 압기 코드를 내리고. 자기 목소리 코드를 내리고. 원희아 뭐 했어, 그래서. 원희아는 뭐 할 건데. 아, 뭐 안 끌어주시면 끝까지 제가. 희아! 이거야, 높아. 네, 높죠. 그거만 잡아. 떨린다, 떨려. 시작. 희아. 날 좀 바라봐. 오, 좋아. 천천히. 너는 비록 싫다고 말해도 나는 너의 마음 알아, 히야 나의 좋은 바라봐, 오 히야 나의 좋은 바라봐, 오 히야 나의 희야 나의 희야 나의 희야 나의 희야 나의 희야. 아아아! 무슨 노래예요? 무슨 노래예요? 제가 배울 노래예요. 마지막 콘서트. 마지막 콘서트. 아니야, 이미! 아, 나왔어. 이건 아닐당 이거예요? 그렇죠, 뭘 해야 돼요? 잘 골랐어요. 이게 높은 건 아니잖아요 이거 높아 밖으로 해서 쭉 빼야 돼 아 괜찮아 그래도 안 높아 그래도 안 높아 괜찮아 나의 희여 나의 희여 지금 슬픈 내 모습은 무대 뒤 한 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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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써 눈물 장면 바라보고 있네 연습 많이 해 소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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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요 소녀는 소녀는 알기에 소녀는 소녀는 나를 알기에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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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 슬퍼지네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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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 버리고 ás eh pela Sinne deixar 나 한 번 나가버리고 버리고부터 learning 연기처럼 밖, 밖으로 나가버리고 나가버리고 악증을 몰랐어. 아니 지금 그 안에 노래를 노래. 노랜, 노랜. 끝이 났지만. 기적을 노래하라. 돌싱 스타 K. 돌싱 스타 K. 어머니 마지막 콘서트 어디 들어볼까요? 아 예. 이 노래를 저렇게 할, 저렇게 할 노래가 아닌데. 하아. 지금 슬픈 내 모습이 물에 귀한 소녀 잘한다. 잘한다. 완전 좋아요. 애써 눈물 참여 바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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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카노 먹고 있나봐. 하던 되게 싫어서. 4 Hop 너는 나를 알기에 더더욱 슬퍼지네 하이라이트 밖에 밖으로 나가버리고 1, 2, 3 노래는 끝이 났지만 노래는 끝이 났지만 이젠 누르지 않으리에 이 슬픈 노래 아, 흔들리지 않아요? 네, 가사를 조금 왜곡해서 불러가지고 제가 조금 불편했거든요 중간에 빨아보며 듣네 아메리카노인가요? 제가 그랬나요? 제가 그랬나요? 제가 언제 빨아보라고 했어요? 빠라바라바라보 자, 제 점수는요? 제 점수는요? 여러 가지 퍼포먼스와 노래 전투를 합판 결과 퍼포먼스까지 퍼포먼스 99점입니다 아! 오 마이 갓! 이야, 이렇게 되면 1등이야? 네, 아무도 몰라요 아니, 잘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리고 확 차분했고 확실히 연기자 출신이라 확실히 몰입이 잘했어요 1절씩 일단 한 번 1절씩 일단 한 번 1절씩 일단 한 번 이야 아 살아도 사는 게 아니래 사는 게 아니래 하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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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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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술 드시고 오신 게 아니죠 형님 형님 아, 배드야 배드 복권 넣어보세요 그건 다른 분이래 쓰는 게 아니어서 술 드셨어요 아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드신 거 아니에요? 제가 톤을 못 잡음이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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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 번만 용서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용서 넷 살아도 사는 게 아니래 하하하하 나랑 속마는 시날부터iro 해멸 맛 제가 높게 잡았죠, 제가? 아니요 아니요 맞습니다 정키, 정키 잡으셨는데요 박자가 틀리시는군요 박자가 계속 밀려요 없는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너 없는 근데 형이 너 없는 이렇게 말했어요 긴장 안 올라와서 아, 긴장 그렇죠, 그렇죠. 사도 사는 게 아니래 없는 하늘에 없는 하늘에 잠 없는 감옥 같아 사랑해도 말 못했던 날 잠이 드는 순간조차 그리웠었지 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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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심 울 때 나는 슬픔으로 우려날 때까지 울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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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지칠 때 정이 늘면 단 한 번만 기억하겠니 나 살다가 살다가 죽겠는데 아 아 한숨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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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100을 주셨다면 70% 정도의 힘을 준다고 생각하시고 한 번만 해볼까요? 아 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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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빈한 슬픔으로 정말 에이커이 알렛 motherfuck 아 asy 학교 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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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힘든데 너무 이런 슬픔으로 구원할 때까지 살다가 네, 수고 잘한다. 내 곁에 있어도 나의 곁에 있어도 눈물 나니까 이야 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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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힘들 때 힘들 때 슬픔으로 우려낼 때까지 울다가 태워도 태워도 남았다 남김없이 태워도 돼 우려낼 때까지 살다가 와, 잘 부르네. 네 이미 긴장한 거야. 긴장되지 그냥. 아, 이 노래를? 아, 이 노래를? 아, 이거 어려운 노래. 아, 이 노래를? 네, 음악 주세요. 네, 음악 주세요. 네, 음악 주세요. 무리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가 왜 이런지 몰라 내가 왜 이런지 몰라 내가 왜 이런지 몰라 내가 왜 이런지 몰라 꼬집어 말할 순 없어도 서러운 마음 나도 몰라 이래서는 안 되는 유라라 이래서는 안 되는 유라라 이제는 남인 줄도 알아 알면서 왜 이런지 몰라 두 눈에 눈물 고였잖아 이게 제가 어떻게 뭘 못하냐면 노래 부르면서 기타를 정말 못해 두 가지를 잘 못하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번 해봐 옛사랑이잖아 남들도 모르게 울었지 울었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배울러는 거죠 내가 잘하면 내가 아니 남 남 뭐라고? 지금 뭐라고? 잠시만요 남 남 남들도 어? 아니 근데 왜 소송이 다 울었지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사무쳐 하늘 흥 prophesy 이사람 그 이름 이사람 그 이름 이봐 나들도 모르게 서성히 다 울었지 이사람 그 이름 다칠 필요 없어요 하늘밀 끌끌 커져 가면 옛사랑 그 이름 그 이름 원희야, 너는 이제 내가 보기에는 이거 기타보다는 먼저 노래 기타만 배워가지고 노래는 배운 적이 없어 기타만 배웠어 이런 경우는 처음이지 아니 잠깐만 18번 형 18번 그거요? 갈무리 같은 거 갈무리 형이 노래만 해요 기타 치지 말고 아니 갈무리 왜냐하면 노래를 배워야 해 형이 기타 안 치고 노래를 부를 때는 어떤지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왜 내가 왜 아 이게 이게 왜 안되지 노래가 18번인데 이게 시작하면 왜 그러지? 나 이거 18번 보는데 아니 그게 18번 보는데 저걸로 줘봐 아니 그거 왜 그러지 노래만 시작하면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18번은 어떻게 이렇게 마이크 작업입니다 아 저거 켜봐야겠다 설치해 앰프 살짝 해 살짝 설치해줄게 잠깐만 원래 온 곡이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이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렇지 내가 왜 이런지 몰라 좋아 좋아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너무 크게 높게 잡았다 아니 괜찮아 막 자신 있게 너 자신이 없어 지금 아 나 이 노래밭에서 하도 못했어 자 내가 왜 이런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꼬집어 말할 순 없어도 서러운 마음 나도 몰라 나도 몰라 아니 잊혀 훈련 잊혀 훈련 잊혀 훈련 잊혀 훈련 잊혀 훈련 잊혀 훈련 어라 어유 그래 자신감야 이제는 남인 줄도 알아 하하하하 조각 조각 괜찮아 두 눈에 눈물 고였잖아.